다 올라왔네, 고생. 이게 뭐야? 전망대래. 준비했나? 이쁘다. 너무 이뻐요. 여기 봐봐. 누나, 여기서 너무 이뻐요. 이게 또 위에서 보는 거랑 아래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다르네. 여기서 루프타파트라는 예술이겠다, 그렇지? 옥상들 봐. 어쩜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어. 너무 평화롭다. 너무 이뻐요. 단지 사진 하나만 찍을까요? 그래. 우리 김치처럼. 김치. 다진. 다진. 아, 바람 좋다. 가세요. 조심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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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